사진을 찍다가 보면 어두운 곳이 있고 또 밝은 곳이 있거든요. 그럴 때 반갑다는 의미에서 어두운 곳은 좀 밝게 해주고 밝은 곳은 조금 어둡게 하면서 적기 때문에 휴대하시기 편하고 어느 장소나 거치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이게 카메라 삼각대하고 다 호환되게 만들어져서 카메라 삼각대에 꽂아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촬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없고 거치 시키나 안 하고 혼자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된 거거든요. 저희가 이거 다 끝까지 받아가지고 있어요.